실패 뭐지?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아군이 거점은 무력화시켰고 모두 자는 마음대로 해 이번에야말로 즐기라고 적군이 식어버렸군. 격차를 더 벌려놨군 자네 실력이야 놀라울 것 없네만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 sekund Electronic 적군've 적군 ㄷㄷ 어?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불꽃이 살아났군. 사냥감은 바로 자네야.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군. 불꽃이 점령되었군요. 에이 거점이 점령되었군요. 에이 거점을 감락시켰네. 에이 거점을 무력시켰네. 에이 거점을 무력시켰군. 에이 거점을 무력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5분 남았네. 피 거점이 점령됐군. 비해 It's blown, save it. Plus... ピン. 감사드리고 에이 거점이 점령됐고 늑대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끝난 건 아닐세. 긴장을 풀지 말게. 긴장을 풀지 말아야겠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겠지. 긴장을 풀지 말아야겠지. 아... 이 거점을 공격하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 걸세. 3분 남았네. C 거점이 점령됐군. C 을 스프 그 보다. C 가사. 단계. 3분 남았네. C 잘 collapsing. C 가사. 잘한 힘은 그만한 실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협의될 것세 모두 함께하는 건 강철 군주들처럼 말이지 이 거점이 점령되고 C 거점을 무력화 시켰군 아군이 거점 얻으린 패스를 받았네 C 거점이 점령되었군 C 거점이 점령되었군 세컨대 히힛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토로 돌아갈 시간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주